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한국은 의로운 문제를 제가 들여다보면서 이게 참 한국의 의로운 문제가 참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3천명이 그동안 나왔는데 그 3천명이 이제 어디 가서 일자리를 잡느냐는 문제가 그런데 3천명이 다시 또 이제 5천명까지 늘어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오면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죠? 현대의학은 대단히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다 여러분들 세분화된 그런 진로과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 같으면 아이들의 소화 흉부외과 소화신경외과 소화비뇨외과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방사선 종량학과를 지원하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시는데 이게 암치료에는 대단히 중요하네요. 수술, 항암치료 외에 이렇게 방사선 치료라는 것이 좀 안목을 넓히는 의미에서 오늘 한 신문에 성대 교수고 삼성서울병원 방사선 종량학과 교수 매년 10만명 정도가 암치료를 받네요. 한국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고 암 발병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기대수면 남자 80.6세, 여자 86.6세 이때까지 생존하게 되면 남자는 39.1%, 여자는 36%. 암 발병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5년 상대의 생존률은 즉시 치료를 받게 되면 72.1%니까 굉장히 많이 높아졌네요. 이제 아마 이게 지금 항암치료, 그 다음에 수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마 세 가지 이렇게 방사선 치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모양인데 한국에서 고령의 암환자가 급증하는 경우에 방사선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방사선 종량학과를 전공의를 하거나 전문의를 선택한 사람이 거의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전공의가 된 이후에도 중도의 수련을 포기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전문의가 배출이 된 것이 2023년도에 4명, 2024년도에 9명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사직한 전공의 비율이 방사선 종량학과가 78.3%, 흉부외과가 75.7%, 응급의학과 74.3%, 소아청소는 73.7%네요. 굉장히 구조적으로 어려운 분야네요. 갈 데가 없네요. 대학병원 빼고는. 치료 장비가 70억에서 100억, 설치비가 3천억 정도 되니까 전문의를 취득한 이후에 대학병원급의 일자리를 얻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렵겠네요. 대학 교수가 되더라도 항암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늘어나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제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간이 담당할 수 없는 영역은 누군가는 여러분들 세부화된 의료가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는 이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간에 유지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셨네요. 더더욱 의대도 어렵습니다들에게는 위험한 것이 일부 대학병원 빼고는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1년에 3천 명이 나오면 어디에서 일자리를 다 구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개원시장도 포화상태고 거기다 2천 명까지 더했으니까 5천 명이 한 해에 쏟아져 나오게 되면 5천 명을 어디서 이런데 고용할 겁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그런 생각을 그 사람들은 하고 있는지 3천 명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지 않습니까? 의사 3천 명을 얻었던 한국사회가 고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반드시 10만 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필수과의 한 분야로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5천 명이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매년 의사가 5천 명이 나오는데 시장에는 다 개원이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병원에서 몇 명이나 이런들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몇백 명 정도밖에 못 받아줄까? 그럼 그 사람들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자, 이제 어제 방송 마치고 여기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하셨네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패키지를 보면 현재 보험급여진로행위와 비급여진로를 함께하던 진로를 못하게 하고 혼합의료를 금지하는 겁니다. 건강보험급여진로를 받으려면 비급여진로행위를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위 내시경 검사를 받을 경우에 지금까지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을 경우에 내시경 습관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수면 마취 비용만 비급여로 본인 부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통과되는 의료, 필수의료 개혁 패키지에 따르면 근보 적용을 받으려면 수면 마취를 하지 않고 맨정신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수면 내시경을 받을 경우 내시경과 수면 마취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고 100% 비급여하시키겠다는 겁니다. 수면 내시경을 받을 경우 내시경과 수면 마취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고 100% 비급여하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 내시경 검사를 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받으라는 이야기네요. 대단한 거네요. 혼합 진로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참 위 내시경 검사 사례를 들으니까 생생하게 나오네요. 내시경 습관은 건강보험을 지불하고 수면 마취 비용은 본인 급여를 했는데 의료 패키지에는 근보 적용을 받으려면 수면 마취를 하지 말고 맨정신으로 받아야 되고 또 내시경 수면 마취 모두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해 주지 않고 100% 모두 다 비급여하시켜 버리겠다. 의료 수가를 낮추기 위한 별별 방법들이 다 동원되겠죠. 정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 패키지에서 혼합 진로 금지를 한다고 합니다. 비급여를 하면 급여 항목도 100% 자기 부담합니다. 수면 내시경을 여러분들 그냥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내시경 비용까지 개인이 지불하라는 거죠. 수면하지 않고 그냥 내시경만 쓰면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지불해 주는데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다하다 노력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참아낼 수 없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다음에 수지가 맞지 않으면 도망가서 다른 것을 해버립니다.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엑시트를 해버리는 거죠. 필수 의료가가 근근히 견디다가 도저히 더 이상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이 이런 수가가 낮아지게 되면 그냥 그걸 못하겠다고 빠져버리는 것이고 전공의들이 꼭 같은 상황인 거죠. 시장에서 완전히 엑시트가 돼버린 겁니다. 자발적으로 안 하겠다고. 그게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참다 참다 여러분들 견디다가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시장에서 엑시트를 해버린 거예요.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 수술할 의사가 없어지는 거죠. 미래가. 여기 이제 한 분이 대통령 의료현장 방문한 응급실 방문한 것을 방송을 내보냈더만 딱 보면 뭡니까 의료인인 겁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닥에 피를 보면서도 여기를 채웁니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무 환경을 이렇게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거죠. 그냥 지금은 이 글을 의료인이 썼는지 비의료인이 썼는지 검세제가 판별이 되는 겁니다. 글만 보면 전투기 조종사 양성처럼 의과대학 학생 한 명을 키우는데 사회적 투자가 수억씩 들어갑니다. 법대 교육처럼 강의실하고 교수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도국에서 의사 배출이 심하게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뭔가 하니까 나라가 도와준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는데 의사 한 명을 배출하는데 한 집안의 교육비 부담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회적 투자가 또 큰 겁니다. 의과대학 시설이라든지 기자재 같은 경우는 세금이나 이런 형태로 투입이 된 겁니다. 통계를 예를 들면 정확하게 제가 인용을 할 수가 없는데 의과대학생 한 명을 키우는데 사교육비 그러니까 집에서 지불한 것 외에 사회적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큰 투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5천 명이라는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투자를 해 가지고 많은 젊은 의사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떠나서 여러분들 자기 길을 개척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한국이 의로인 양성을 해 가지고 많이 다른 나라를 돕는 그렇게 여러분들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공군조종사 이름 육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과대학 의사를 만드는 과정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의료 문제를 제가 절반 정도 다룬다 이렇게 원칙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다루는데 오늘 이런 보시다시피 대부분 분들은 의사들이 엄청나게 부자일 걸로 보지만 신용불향자가 상당히 많고 의사가 엄청난 고소득자다. 이것이 바로 의사들의 소득의 평균값을 이용해가 그런 주장을 하는데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 여러분들 소득 분포도가 우측으로 갈수록 고소득자가 아주 적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평균값이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려면 최고값 최적값 평균값 특히 최빈값 가장 많은 의사들 개원위가 얼마를 버느냐 그 자료까지 공개를 해야 분포도조의 소득 분포도를 공개를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 의료인들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비급여 소득이 적은 분야에서는 원가 보존률이 60에 70%에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환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의사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1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떼돈을 번다. 그런 종류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한번 정확하게 검증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학자적 식의견을 볼 때는 그것이 선입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